오오오 화려한데 암살자 암살자에요 앤드라스토터 그리고 내 여성은.. 전.. 전.. 음.. 그래서 내가.. 어차피.. 음.. 내가 왜.. 차가워! 차가워! 시! 차가워! 오 반동 내가 아주 좋지 않은 곳을 때린 것 같은데? 미안하다 자 신체 가슬롯 넣자 어 뭐야 오 잘 어려웠다 라이언은 랩추를 믿지 않았다 오 케이 랭각 공격 음 전기 충격 3 오 어떤 걸 하지? 전기 인간 음 불지옥 1효 전문가? 아니야 엔치 기습 오 엔치 기습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히 쓰지 않겠습니까? 이제 뭐하지? 뭐일 게 없어요 아 아 정하자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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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까? 아 아 돈을 몰아둬 아 돈 나 돈을 많은데 아 이거 뭐야 오 atcher 네 oms 뭐야? 여기 살게 많아 잠깐! 잠깐! 오케이 잠깐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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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어 뭐야 구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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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짜시마리야 어? 이곳이 모르겠지만 운이 없구만 오케이 구하노 오케이 무슨 타야죠? 철갑탄? 제발 됐어 우 이스 dome 해줄게 해킹 시작 으 으 이어 куда 5 이제 쎄쎄 뭐지? 살게 없는데? 이거 할까? 됐어 어? 어? 쪄쪄? 쪄쪄쪄 총이 왜 없다 했다 왜 없나 했네 오케이 자 준비 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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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 모르겠지만 싸우고 있어 지금 어 끝났어? 여기 가볼게요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오 쪄쪄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품종 설치 품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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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발사 품종 아 죽었다 와 와 구할 다시 도전 다시 가야돼 질 수 없지 여기 어디야는데 질 수 없다 다시 갈게요 이번이 이거다 네 방 전기절도 있네? 자 가자 지구로 못살지 전 이제 네이팡 네이팡 어딨냐? 이쪽에 있지 않았나요? 여기 아니었나? 뭐야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..여긴가요? 여기였나?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었어 여기 위험해보여 아 그 찾아야되는데 어디갔지? 여기다 여기 같아 여기 작업장 나 응 여기 맞는것 같아 멋있어 시간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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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리와 시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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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..... 뭐야? 오우! 이겼나? 죽었고 됐어 잡았다 내가 널 구하러 왔다 울지마! 울지 말라고! 착하지? 됐어 풀러 남았다 땡큐 어우 돈 많아 역시 14달러야 불쌍! 오케이 불쌍 불쌍 기관총 더있나? 이게 뭐야? 해킹할게 해킹 자동 해킹 파티슈트리타임 엄청났네? 파티슈트리타임 엄청났네? 되게 잘 안써서 그런거 같아요 쓸일이 없는거 같아 이거 빠앙 오케이 오케이 예쓰! 에잇 깽났죠? 불러버린거? 어 어 꺼여! 깜짝 놀랬네 아 깜짝 놀랬네 없어 됐어 오 오오오오오 저절끼 조절기 한기 아 여절끼가서 이거 해킹해야겠어 시작 안 돼 아 망했다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아 도두 나 무저이야 안보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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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라 오 좋은데 이거? 오오오きた다다다다다다다다osaic 오오오오 오 얍 얍서비 안보이면 돼 얘네들한테 안보이면 돼 스몰 뽑기 아 안돼 끝 끝 끝 끝났어 자식아 끝났다고 끝났다고 어 박살했어 박살을 멀쩡하네? 자 제조 해킹해서 쓰고 어디서 다 새끼 샀어요 이제 혼동은 충분하지 어 잠깐만요 내려가면 뭐가 있지? 어 오오 좋아 날 또 내려가게 만들래 너 존 존이 최고야 뭐야 어 어? 아 됐어 아 됐어 안 됐고 나이스 나이스 다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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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참겼다 참겼어요 텐 나이스 나이스 소리가 들렸는데 점점 이상한 데로 오고 있어요 뭐야 이거 폭탄 케이스다 뭐야 어? 뭐 해제했어요 에피소드 제작자 코멘터리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지금 재생하거나 나중에 메일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클리어된 이유를 봐야겠다 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? 어? 24라운드 렛실를드 와이오닉 젤도를 넘어갑니다. 그리고 아이오닉 젤도를 넣은 것입니다. 컴퓨터에 공평선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. 라이언의 문을 내놓으며 라이언의 문을 내놓은 것입니다. 그것은 의견입니다. 그리스도 작업할 것입니다. 랩쩔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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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쩔. 배구맛! 에의 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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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앤 Breeом쩔에서 랩쩔에서 랩쩔 ChengD 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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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흘리는거 아니야? 어이 뭐야 착각 레벨업 오케이 착각 어 Glm은 끝났어요 얘는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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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사람 무섭게 하고 있어 이거 추가해봐? 아니야 해피킹에 기뻐 오케이 이걸로 하자 여긴데 어디 뭘 했다 가자 그냥 덤벼 일단 저장을 하구요 저장의 습관은 야 치고 치고 됐다 뭐야 시작합 이거 뭐지 무슨 소리야 B A C야 A 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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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겼다 이겼다 어 어우 와 진짜 때려 때려도 안 죽어 진짜 얘가 몇 번을 때려야 돼? 아 아 안녕 어 복사하니? 탈칵 오케이 나 사진 못찍었어 한 번 더 B C야 한 번 더 이리로 하자 오 깔쳐 깔쳐 이겼다 이 자식말이야 어딜 감히 자 이것도 뭐있어 아 이것도 얻어야돼? 어 이거 하나 더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오 오오 뭔들이야 이게 액 1 액 물어 이들이 여기가 아직 아닌거같아 오! 두 명이야? 두 명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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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됐다 어이 틀렸습니다 여기 아니었죠 여기 뭐였죠? 여기 아니었죠 어디로 가네 어디로 가네 작업점 작업점 아 거기이 그거 세 개만 더 얻으면 돼요 세 개만 세 개만 더 얻으면 되는데 없었니? 오케이 A급 보호색이네 보호색 뭐야 2부 차려 2부 랭크 안 온다 A급 오케 가까이 찌르니까 A네 사르륵 사라지는거 오 오 오 나이스 오 오 뭐야 뭐야 랜치 전문가 어? 데미지 연구 랜치 기술 이봐 이걸 해볼게 슬깍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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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 아 아 어 아 됐다 일로와 마지막이지? 얘가 마지막이죠? 잘자 차 빨리 됐어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 어디래요 여기 있었나? 오오오 내 길 찾아다는데 어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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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잡지 쉽게 어디에 쉬운 장소가 있을텐데 오 여기다 모르겠지 왔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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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다 왔다 이야 얘 쎄다 만만치 않습니다 얘 진짜 아 찾는거 어딨어요? 돈은 많은데 살 여기다 여기다 그 다음에 삼삼촌 그 다음에 삼삼촌도 있고 됐어요 돈 올거야 이거 오 돈 부자 되겠다 부자 자식 갈래 자식 갈래 24발 24발 아니 그걸 사야겠다 누구 없었나? 어허허허 있잖아 이 전쟁네? 필요없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날 보장을 잡고 있어 이럴때는 염력으로 폭탄을 가져올게요 오 오 쎄다 오 대박 자 어 살거 없는데 패키스 전문가 할까? 뭐 여기려고 EU의 전문가 말고 일단 이렇게 없으면 얘를 방패로 쓰이죠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 나이스 여기 뭐하는 곳이야 전시를 탑쓰고 어 액체로 있어 얍 오오 아 누가 걸렸나 보네 전시래? 폭쇠 모르니까 안돌리네 이게 고장났고 음 안돌리네 어 이제 이상없습니다 고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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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여긴 뭐야 어 가볼게요 여기 안 들러왔어요 드라겐 드라겐 벗기 벗기 드라겐 벗기 아 제일 신부다 제발 불 좀 꺼지 마라 제발 아 드라겐 무서운데 아 제발 불 좀 꺼지 마라 아 드라겐 무서운데 어 데뷔 아 앙 어 쁠 호우 나 알 것 같애 나 알 것 같애 나 알 것 같잖아 어이 꼬자 어이 꺼져 오케이 일단은 그 폭탄 안 들고 갈게요 괜히 괜히 쫄았네 가을 가뺏이 오오아아아 왜 필요 없어 김치 없었죠? 와으 왜 내 껍질을 막는거야 사진 찍어야지 사진 김치! 오오오오오오